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오랜만에 레프레트 대전문을 해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이디아님하고 코치님입니다. 코치님입니다. 아, 말이 안되네. 자, 한번 달려볼까요? 아, 잘 해야 될텐데. 헬기가 나고 무자비입니다. 무자비. 아, 헌터네요. 아, 부모네. 보자, 차도 덮고. 아, 부모. 아따, 부모 있지. 좋았어. 자, 부모님이 먼저 갈게요. 그 다음에 스피터가, 아, 스피터는 동시에. 아, 스피터래. 저기, 스모커. 아, 잠깐만요. 스모커가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예, 스피터 이리로 오세요. 스피터 이쪽으로. 이쪽으로. 헌터 있는데, 헌터. 예, 여기 있다가 스모커가 끌어당기면은, 그쪽 뿌리세요. 아, 왜 안, 왜 안 하는거지? 아, 저기 스피터는, 아, 부모는 이쪽으로 오세요. 부모는 여기 벽 뒤에서 부활해서 뿌리세요. 이쪽 벽 뒤에. 빨리, 빨리. 예. 오케이, 고! 오! 아, 늘었어. 늦었어요. 늦었네요. 어, 어, 그래. 데미지 좋습니다. 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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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왜 웃어? 흐흐흐흐. 어, 첫 반 데미지 좋은데요? 아, 이거 마이크가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나한테. 아, 맞다. 위치다. 위치, 위치, 위치. 아이, 아끼, 아끼지. 아아. 일단 스피터로 시원 좀 끌고. 저, 헌터님 위치 어떻게 건드리지 아시죠? 에잉? 다운됐어? 뭐야, 에잉? 에잉? 아아, 빨리 됐어. 아, 이런. 야, 이게 팀 몸이 잘 맞아야 되는데. 아, 잘 될까? 모르겠네. 아, 오랜만에 레퍼데를 하니까 이게 잘 안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비디오 찍고 있는 시간에서 어, 레퍼델2가 지금 무료입니다. 예, 빨리 구매하... 아, 저기 빨리 다운받으세요. 자, 계속 해볼게요. 오케이, 당신들은 이 안에 들어오면 끝장이야. 코친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에잉? 에잉? 헌터님, 어디로 가시지? 어째란 곳이여? 잠깐만요. 오케이, 안 들어오나? 들어가라. 필 먹으러 안 들어오나? 안 들어오네? 자, 이동합시다. 아이고, 코치님 앞에 선 들어오고 가시네. 자, 점프! 이제 접하시고, 맨뒤 가는 내내 잡시다. 갑시다. 아, 르셨어! 어어어어! 아, 빈났다. 아야 빈났다, 이런. 아, 이런. 핑이 조금만 좋았더라면 잡았는데. 아, 핑이 높아가지고. 이제 우리 차례군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자비병원으로 대피하십쇼. 병원 이름이 왜 자비야? 우리나라처럼 서울대병원 아니면 아산병원이나 하지. 자, 문으로 갈게요, 문으로. 자, 문으로 갑시다. 아니, 그쪽으로 말고요. 약간 장사하는 통 같네. 자, 갑시다. 자, 그거. 아, 잠깐, 잠깐, 잠깐. 그래, 정중하게 물어봐야지. 고! 갑시다. 어, 뭐야 맞아 이거? 아, 이런. 아, 이런! 아, 데미지. 아, 데미지. 오, 그래도 좀비 더. 좀비 팀들 덕분에. 아, 이런. 그래, 헌터하고 존키들 덕분에. 아, 존킹인가? 아, 스모크 덕분에. 네, 스피터 데미지를 거의 많이 피했습니다. 아, 안에 뭐 있다. 아이, 문 진짜. 아이, 문. 자, 위치는 자주 잃을게요. 자, 일단 저 업 모여주세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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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잠깐만요, 잠깐.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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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잠깐만요. 여기 카타나 있어요. 잠깐만요. 자, 낚시 좀 쓸게요. 잠깐만요. 자, 위치 좀 하세요.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요, 잡았, 잡았어요. 아이고, 헌터, 헌터, 헌터. 나이스. 아, 위치는 멋있게 막았는데. 아, 피면 아깝겠네. 그렇지, 도깨. 아드는 좀 이따 쓰고. 일단 필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아드, 아드가 더 좋긴 좋은데. 자, 그냥 바로 갈게요. 아니, 들어가지 마세요. 찾아. 어. 어, 뭐야, 족구, 언제 났어. 족귀, 족귀, 족귀. 어, 빨리빨리빨리빨리. 필립필립필립. 야, 이거 왜, 아, 저항이 안되냐. 됐다. 아, 뭐야, 쟤 왜 들어왔어. 이디야야, 들어가면 어떻게 해. 아, 아니 있어, 아니 있어, 아니 있어, 아니 있어, 아니 있어, 아니 있어. 아, 어차피 모르겠는데 이건. 아, 뭐 첫판이니까 뭐 상관없지 뭐. 어, 밀었는데 뭐야, 아. 아. 나와, 나와, 나와. 자, 얼른 들어 합시다. 아이고. 아, 제발, 물 좀, 아. 아, 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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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우리, 우리, 은를, 은신적 들어간 게 무게 힘들어. 예상여기 크로 진실 무료로 들어왔다는 것인데 힘들다니 могу 그러게 이리아 왜 먼저 들어왔을까 흠 아까 이리아- 앞에 가는 거 못 봤는대 아까 뒤에 있었거든요 야 빨리 가네 흠 자 보르텍스? 저 그래픽카드 쿨러 이름인데 파워 칼레 나오는 그 그 이름인데 물어볼까요? 아유 몰라 그냥 내버려 둡시다 자 어떡할까 이리아가 무슨 좀비 될지 모르겠네 기다릴게 찾아구나 아 이거 좀 힘들겠는데 그럼 저는 안에서 보라겠습니다 에잇 아 자 일단은 이거 그 뭐냐 어 저기 차저가 그 계단에서 하신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 스피터는 차저 항상 따라주십시오 헛 잠깐만 조키는 어떻게 하죠? 지금 조키 어딨죠? 아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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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예 갑시다 아 고우 어 빌났어 안돼 아 헌터가세요 헌터가세요 아 빈한테 빌렸어요 아 나 지켜보고 있네 각도를 좀 높일걸 그렇지 스피터 나이스 아 좀 늦었어 근데 아 상관없어요 야 저 스피터 피해주는 센스 야 저 스피터 피해주는 센스 야 누구세요 멋있습니다 하 아 아 스피터 피해주는 센스 어 헌터에.. 아 저기있다 아..잠깐 헌터 어디갔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럼 딱 경기선에 써야지 딱 경기선에 이거구만 수빈 샷 위배로 좋은 결과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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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샷 쭉쭉 갔어야죠 왜 안갔어요 붐어 그래머에 붐을 아껴요 지금 아니 지금 혼자 가봤자 소위가 없잖아요 아까 갔어야죠 아까 그러니까 지금 늦었으니까 피치하면 갈까요? 아 또 위치 있네 아 어 환터가 위치를 좀 아 아 위치가 애매하네 오케이 아우 야 아 멈췄다 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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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굿 아 잘 되갔네 와우 어허 어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 명 정도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 나왔네요 예 정말 잘하십니다 야 의외로 좋은 경우가 네요 예 한 명만 잡고 말 줄 알았는데 다 나왔네요 야 그 가는 도중에 난 다 들어가면 되겠네 예 그 가는 도중에 가운데서 걸리기 힘들 건데 야 운 좋게 걸렸습니다 저는 아까 루이스가 나오길래 예 루이스 맞고 튕길 줄 알았는데 예 계속 가네요 예 좋습니다 근접 무기 있나? 어 없네 아 여기서 기다려봐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어 쏘리요 나이스 원 어 있네 저 눈이 가는가요 조그만한 선이 안 보이네 오케이 샷 샷 샷 야 붐어있어 붐어 밑에 붐어 밑에 붐어 아닌가? 아 붐어 여깄다 오케이 샷 아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샷건 쓸게요 샷건 좋으니까 갑시다 딴따라란 딴딴딴딴딴딴딴 기차에서 뭔소리야 아 울트라이구나 지혜자 스피드 스피드 잡아주고 야 죽어 야 죽어 아 이런 총알 없구만 사이버 잡아봐 대기대기 어 링건 죽겠어요 오 샷 이렇게 죽을까 아시 그냥 계속 패스키기야! 오우 잠깐만요 어? 막았나? 막혔나?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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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혔네? 갑시다 에이 크로바 바꾸자 아 뭐 아 뭐야 아 실패 볼 쐈는데 아닌데 볼 쐈는데 아 이상하네 아까, 아까 볼에서 피 튀기지 않았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온거 같은데 희한하네 그래요 피가 높으면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네 다시 리플레트 봐야겠네 이상하다 아까 머리 땄을 때 머리에서 피가 났는데 다시 리플레트 시작! 오우 노우 그렇지 오 노우 아 아 총알 따따라따따딴 따따라따따딴 갑시다 오 쏘리 아 로드가 다 때려 아 로드가 다 때려 디라아 나이스 아 시 홀더를 왜케 안많니 애들이 오우 파이퍼밤 아 뭐 망하놨어 좋아 페미 하지마 봅시다 어후 북오사 왔다 역시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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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어디서 목색 많이 들었네 나이스 이거 지금 헌터있구만? 피는 높아서 그런가? 안준네 쟤 안준이 아니고 총알이 제대로 안나가네 그렇지! 나이스! 잠깐만요! 오케이! 아까 진짜 영상 봐야겠다 분명히 머리에서 피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거지? 빗나왔나? 흠 에이! 아깝다 오케이! 크로바 있고 아 이디아가 롤이 넣었구나 이디아 컴퓨터 좀 업그레 해야겠다 오케이 잠깐만요 쪼금 핑이 안정화되면 잠깐만요 가 arriv마 매워 크로버의 겁버 기다립시다 아 이 그스포스 우는구나 가자 아 안 있었구나 파이프 죽고 여기 필이 있을건데 아 저기있다 아 쫌 앗 따가 아 가져왔네 아 필이래 아드 샷건이 없네 아 있다 있다 그렇지 아 파이프 있는데 갑시다 흠 허리아 맨 어 아드 역시 스나 아이 어 그래 아이 저거 뭐해 어 야아 바로 발사 갑시다 자아 안나오나 갑시다 좋았쓰 아 왜이리거 아 준비온다 아 이런 뒤서오나 그렇구만 아 아 인데 여기 고맙고 갈까에여 여기 고맙고 에에 저번 목소리 되게 날씨 있는데 아우 기운 날 듯 말 듯 부모가 여기다 그렇지 그래 맞고란게 제일 안전하지 오 뭐야 야 이게 잘 안되네 야 너 늦은데 탱크랑 골치 아플대 제가 던질께요 오야아 이래서 사운드 플레이가 중요한 겁니다 소리가 있어야 저기 위치가 파악이 돼요 소리가 있어야 저기 위치가 파악이 돼요 문 열어라 밑에 가서 이때 가서 문 열어줘요 어 탱크 탱크 나왔어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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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 오케 지금 밖으로 피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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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쪽 창문쪽 피먹고 오케 샷 나이스 저 팀 탱크 다 구운다고 시간이 걸린거 같은데 내꺼 그룹 운 좋네 예 운이 좋아요 안나오지 아 다 올라오지 마세요 밑에는 스폰 봐야죠 탱크 추려 탱크 추려 런닝맨 탱크 추려 우리 탱크 어디있을까 맞춰볼까 어 없네 아 여기있다 오우 노우 아 그치 나이스 컴퓨터네 자 이때 파이브암 별로주고 어 뭐야 피했는데 오케 사망 오케 사망 아우 저 꼼 왠지 쓰레감이 없네 잠깐만요 여기 위에 파이폼있거든요 그렇지 아 이런 갑시다 아 아 총없네 그냥 가자 그냥 고고 저 이 챕터 안했죠? 오케 가자 갑법시드 아 놀랬라 오케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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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이프 있어요 파이프 샷건 됐고요 오케 클리어 야 야 레포드가 이렇게 어 놀랬 뭐야 아 깜짝 그 특히 저럴때는 혼자 행동하면 안돼요 물론 저도 그런적이 있었지만 AK고 아 도끼 도끼가 나오면 딱 땅인데 오 노우 음 필 필 먹자 미안 내가 사라 아 여기 아드 있네 오우 아 이런 갑시다 잃어있어 여기있다 어 뭐야 아드 여기있어 아 가졌구나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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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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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와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제발 아 감사합니다 AK가 자주 나오네 오 노우 아따가 아 어 오우 그렇지 그렇지 이가 잘 안되나 왜 이렇게 아이템이 잘 안주어지지 아이 나와 볼드모 좀비가 볼드모트처럼 생겼어 어 잠깐만요 어 위험한데 오우 오우 아 뭐야 올라오진 말고 여기 밑에서 툭 좀 보이면 때려요 잠깐만요 됐다 아하씨 아 안되구나 저기 아드를 먼저 예 아드쩍녀 아드쩍녀 야 안속네 아 이런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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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구사님 파이프 좀 더주세요 파이프 뒤에 바로 있잖아 말 앞에 말 앞에 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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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울 터울 터울 터 일단 2님으로 타릴게요 진정해서 일단 진정해야 돼 진정해야 돼 씨 아 저분은 어디서 못 들었는데 기억나네 누가 딱 떠올라요 떠올라 아예 뭔가 누군가 딱 생각난 것 같은데 안 나네 어 위치 있어? 위치? 뭐야 야 위치 여기 있냐 위 위치 못 들었는데 일단 들어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안되지 아아 스모컴 아우 뒤 뒤 뒤 뒤 뒤 뒤 뒤 아우 뒤 뒤 뒤 뒤 뒤 뒤 아우 귀엽겠네 아우 귀엽겠네 야 1이야 위험하다 P1 야 입구에 야 위치 못 들었는데 와 에그 시작하자마자 부워버리고 일단 부워버리세요 일단 부워만 버려요 나오네 그냥 고고 그냥 고고 그냥 고고 그냥 고고 오우 샷샷샷샷 그냥 나오네? 잠깐만요 저 분 조금 조사를 해봐야겠다 어디서 말 되게 들었는데 아 모르겠네 예 전혀 아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근데 대신 목소리가 굉장히 날씨 있네 아 기억날 것 같은데 아 상대를 너무 높게 맞네 저분 약간 빌리머가 좀 비슷한 그런게 느껴지는데 기다려주세요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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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번 갈거에요 고고고고 아 아 다시 부워라게인데 일단은 아 제일 먼 곳을 가리는데 일로 가드나? 일로 가드나? 리스폰은 안되냐 어 어? 저거 됐네? 어떻게 했지? 어? 어떻게 했지? 어디로 어디로 왔길래 제일 먼 어느 시점으로 가야되나? 아 됐다 됐다 오케이 고 좋아 아 아마 저번에도 예 맞고 가네요 차저랑 스피트랑 같이 가면 데미지 아 아니에요 아니요 왜왜왜 시동은 좋은데 아 가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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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아서 할께요 고고 고 차저 고 아무나 잡으세요 오 오케오케오케오케 하하하하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기억은 좋네요 어우 주명다운이야? 어 몰랐네 어우 주명다운 야아 예상하지 못했던 기억하네요 뭐야 또 털려? 내가 어디다 뿌렸지? 아 여기다 뿌렸구나 아 저는 흑끄기 싶은데 아 흑끄기는 아니네 야 님들 위에서 말꺼에요 고고 재밌네 역시 하웅섬이랑 같이 재밌어 아 잠만 잠만 프란시스를 잡으면 될거 같은데요 아 흑끄기 이제 찾아볼을 해보라 찾아볼을 찾아볼 아하 찾아 저거 물면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어서 아 맞다 탱크인 탱크 아 맞다 아 그럼 찾아 아낄까요? 아어떡하지 아 찾아 일단 저거 기다려봐요 일단 저 피터 나오면 일단 고할테니깐 예 시비 아 기억나것같았었데 기억이었나 아아 그럼 영원히 기억 안 나겠죠? 아 뭐 그냥 합시다 뭐.. 안다고 뭐.. 좋은.. 뭐 달라진 것도 없고 오 노우 아 이런 씨 어디 갈까? 아 실패 오 노우 아 나왕 실례요? 아 나와! 아 이런 네 그럴 리가 있어요 어차도 아 좀 버텨랬데 탱크 나올 때까지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오케이 차저는 밖에 있어요 밖에서 이제 나올 때 예 치면 될 것 같아요 차저 가지 말고 아이고 아 예 아 뒤돌 줄 몰랐네 가도 돼요 아 잘 가세요 가도 돼요 아아 늦었다 고고고고 고고 고고 아 이럴 노렸구만 아 차저 아 예 생각엔 밖에서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할 것 없어요 빨리 야 이거 너무 멀리서 오는 거 아니야? 아 아 넘겨진다 아 아 아 아 이런 아 이런 어디서 잡지? 아 고민되네 나와보세요 나와봐요 나 그냥 나와봐 그냥 버리고 아 아니 껴다고? 껴다고요? 제게차 던지 말고 그냥 나와봐요 아이 탱크가 껴다고요? 넘긴 게 넘기면 컴탱기네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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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큰일 났네 큰일 났다 여기 있다가 아 탱크 와는데 아 부모였으면 딱인데 갑시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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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아 너 멀어 안 잘려 여기서 그렇지 오 나이스 하 아무도 몰라 아 헛 헛 헛 헛 헛 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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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네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허 아이고 자 그래 컴탱 잘한다 헿 헦 헛 아이참 아이참 아아 이거 녹화 볼륨 조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증포를 캤거든요 보이스 때문에 차저가 어..올려 3번역 3번역 진정하고 고고 어 왜 안들끼지 어우 샷 그니까 필 아깝다 진짜 한 두대 세대만 때리면 다운린대 루이스 루이스 난 살아남지 못할거 같애 오 닭살 갑자기 온몸에 느껴지는 가지 말고 가지 말고 아 여기서 할거에요 여기서 부모를 밑에서 할까 좋았어 난 당신 갑시다 오야아 오 노오 까꿍 으음 아 뚫었다 아 뭐야 뚫었어 그 미래 그렇지 아아 아까 올라갔으면은 어 코치님을 끌고 있을 수 있었는데 아 갑자기 떨어졌네 으음 야 날있어요 오케이 하면 삼아 야 포인트 포인트 멋있다 999 999 999 은하철도 999 오오오오오 또 부모야 아 이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려만 아 아 으음 으음 자 너라 뱅큐 우 속도가 들어서 못 갈건데 뭐 가네 나이스 오야 나이스 죽어 죽으라고 자 마무리 소스를 좀 바르고 구타 당나 야 재밌게 재밌는데 조금 정수채가 나니깐 뭔가 쓰리감이 없네요 솔직히 저쪽에 있는 사람들 다 잘하는데 뭔가가 조금 꼬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래퍼대는 물론 실력도 있겠지만 팀웜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못하는 팀이라도 아무리 못하는 팀이라고 해도 팀웜만 잘 맞으면 어느정도 깰 수가 있어요 이 팀이 왜이래 난 이 팀 필요하다고 어 뭐야 다시 어 안되네 어 훌허허허허허허허 잠깐요 화샤가 뜨를게요 아이엠 백 내가 돌아왔습니다 야아 아우 시원하네요 아따가 이디아 너 일부러 썼지 에이 그럴 리가 그래 너는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이디아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 난 널 믿겠어 에잉? 뭐야 이거 에잉? 이거 뭐예요? 왜 권총이 이렇게 많아 아 아 그러세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른쪽 오른쪽 잠깐만요 잠깐만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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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일단 뒤로 와봐요 폴백 무재비는요 무재비는요 이렇게 하는거에요 보세요 히필흐흐흐 티비가 맞고있어 히핫핰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티비가 맞고있어 티비 뭔데 이거 누가 누가 이랬어 이거 흐흐흐흐흫 잠시만 잠시만... 어? 안 오세요? 아 잠깐만요 맨 뒤에는 문 닫아주고 흠 아 참 어? 다염병 흠 흠 흠 자 찾아 아 밑에서? 어? 쏘리요 밑에서 피터는 차죠? 둘 다 있어요 땅을 쏘세요 땅을 그럼 훈련 가야죠 오늘 고고 그냥 고고 그냥 고고 그냥 고고 예 서로 싸우네요 아니요 야 뭐 근접 무기가 있었을건데 고고고고고고고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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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조용한데 눌렀어 눌렀어 어... 안 눌렀거 같은데요 아까? 안 눌렀는데? 아 눌렀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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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뇨 좀비가 그 엘리베토스 안나요 예 아 이제 됐어 이제 찾아와 찾아와 어 아 오 깜짝 놀래 아 야 팀 예술인데 아 이리야 너 나 무력화 시켰어 너란에 감정 있지 자 이렇게 계속 살살 하는 겁니다 으흐흐흐흐흐 흐흐 흐흐 예에 흐흐흐흐흐 흐흐흐 아 활복 아 좀 아킬게요 쟤네들도 게임 하는 맛이 있어야 겠죠 그쵸? 게임 있어야지 게임을 할지 계속 그니까 살살 합시다 살살 백업도 2초 늦게 하고 에허헉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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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헤허허허허허허허허inker 헬프 아다가아 그렇지 점점 아 저분이 방장이구나 그래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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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좁아 아 이런 으하핫하핫 하핳핫 방장이 Ellie의 파워 하하하하 아 진짜 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핳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무슨 짜지 하하하하하하 하핳하핳 하하하하 분비댔이요 그냥 끝냅시다 어때요? 참 쉽죠? 하지만 나쁜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몰랐네 아아 아 앓트탭으로 아하 예상은 했지만 아하 진짜로 될지 몰랐네 예 이래서 로컬 세버가 안좋아요 아 이거 먹힐지 모르겠네 고점 방법인데 고점 방법 아 될까 엑스말이야 아 아 Exodus 시척인가? 붙금 이미 잠시 분실천분 뒤에서 부활하기 위험한데 아 어떡하지 이렇게 사운드 위치 잘 안되네 요 위에 보일까요? 안보이죠? 오케 좋았어 자 이거 약간 고전방법인데 얘 먹힐수도 있거든요 잘하면은 오케 됐다 이거 하고싶은데? 뭐하네? 두렵다 아핰 하핰 두렵다 오라간데 흐흐흐흐 작은거이 아 참 예 장신이 와 아 왜 다나가 왜 갑자기 자 기다리는 동안 흠 흠 뭐랄까요? 흠 진짜 할게 없다 아 요새 그 여러분 대정령TV 아시죠? 그 유튜브 채널 예 그분 참 방송 잘하시는 분 예 그분 메타슬라그 공략에 빠졌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뭐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죠 예 본인은 잘하는게 아니고 예 게임이 쉬운거라고 흐흐흐흐흐흐흐 야 진짜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어음 어 다오셨네? 오케이 고 맨 프로필이 비공인사람 다 무서운데 여기 있다 이거 집중해봐요 알겠습니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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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클라스가 달라졌는데 이거 집중해야되요 진짜 이거 뒷살까? 저거 저거 아 이런 어우 시클하다 아아 나 차렸네 어떡할지 흠 뒤에서 A로 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여기 말고 아아아아 한번 갑시다 뉴점 진짜 모드 마블도 아니고 뉴점하고 갑시다 고고 고고 아 1킬 만들어놓고 자 습격할 준비 아 늦다 오 아깝다 아아 진짜 아깝다 올라가시네요 위로 위험해 아 요거서 막네 아 어떻게하지 아 이런 아 아 기다리시 어 진짜 클래스 D에서 A로 상승했네요 죽으세요 맞다가 피 없는데 그냥 버리 그냥 죽으세요 피 없는데 피 없는데 그냥 죽어요 예 알겠어요 죽어요 죽어요 죽어 안 안 죽어요 뿌려 아아 서요 뭐한 서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제 가면 안 돼요 힝 힝 힝 힝 힝 힝 저게 몇 개를 먹어야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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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을 할꺼에요 제가 여기서 잡아요 그러면 차선님인 차선님은 여기서 딱 부활해서 그냥 제가 잡는거 이렇게 미시는거에요 오케이? 아 이거 안 통할거 같은데요 그냥 제가 잡는거 아니면되요 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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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통해 진짜 통해 사람들 대부분 아마 여기서 점프해서 올라갈걸요? 이렇게 제가 잡으면 되잖아요 그니까 여기 올라와서 쏟나? 예 그래요 진짜 돼요 아 뭐 되는 마구 근데 저분들이 클래스가 A라서 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스모커가 놓치면 제가 잡을게요 아 그때 근자를 막 먹었을꺼에요 에잉? 뭐야? 착각했구나 착각을 했어 오오 자 이제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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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할 수 있죠 고! 아아아아 아아 옮겨요 다한데 플랫 B 근데 여기 그니까 그게 쉬운 덱 아니에요 아 버릴까? 잠깐만요 버릴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아아 오케 한 대 끌었다 오케 한 대 끌었다 어떻게 한 대 나 아 됐다 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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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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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붕어 플러스 찾아 이거 쉽지 않은데 오 오 이디야 샷 너희 희생은 정말로 아름다운 희생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생 서밀릿 유능됐어 유노드사 저민도 멍봉했으니까 이제 제 실력 안 나올 거예요 백이 어 저희도 이거 은근히 멍봉인데 엘리비트ungs 단체로 자라대는거 irritation 아예 농담이죠? 어 이거 그림인데? 어떻게 여기 헌터가 나오지? 오오 뭐를 상징하는건가? 메세지? 외복한 상태에서 생존자들을 노리십시오 정면으로 달려드려서는 안됩니다 뭐가 안돼? 달려도 되거든? 뭐 그것도 작전을 잘 짜야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요 아 갑자기 호빗 떠보고싶네 2편 새로난거 어떻게 할래요 제가 화염병 드지 말까요? 잘 쓰시는 분 있어요? 호빗 드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미 잡았으니까 하하하하하 아 됐다 움직인다 부산 아 네 아아 아까 꼴했어요 예 고고네 고고 컸네 벌써 빨리 빨리 고고 어? 쏙 쏙 쏙 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엘리베이트 엘리베이트를 잠자왔어요 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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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고고고 차저가 있는... 아 오케 찾아났다 차저 어딨어요? 님 쪽에서 1시? 2시? 잠시만요 차저가 어딨냐면 제쪽으로 8시 마냥으로 8시요? 굴뚝이는데? 10시 마냥 10시 마냥 10시 아 나이스 아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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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안 맞는거 같은데? 예 제가 다시 할게요 아잠깐 아 제가 바꿀어요? 예 좀 해봐 볼게요 아 안 맞았네 초캠하네요 오케이 지금 바로 오케이 오케이 샤샤샤샤샥 됐다 됐다 차가서 타당에 걸렸어요 야 진짜 빡치겠다 이제 그냥 일단 다 들어가면 되요 일단 다 잘하여 그쵸? 우리 잘하니깐 우리는 무슨 클래스인가요? 궁금하네요 아 저거 가진 아니었네 눌러봐요 눌러 한명은 어떻게 하면요 일로와봐요 일로와봐 야 조끼 무섭네 한명은 여기있고 아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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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알아서 알아서 막아요 아 참아 이 방법 여기있구만 조가쓰 안죽고 오 여기도 괜찮은데 자 스모크가 이럴 땡기면은 저는 하면 되겠지만 오 노오 오 쐈다 오 오 위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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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찾아났는데 두명 동시에 말했으면 한명 죽었을 아 죽었을건데 어 어 그렇지 아 도끼가 없네 다음은 어떻게 해 다음은 어떻게 해 다음은 어떻게 해 그렇지 한명은 어디있을까 야 야 저한테 완전 약올리네 어 찾아 어 찾아 어 큰일났다 네 탱크에요 조심하세요 네 밑에 숨었고있어요 야 나이스요 찾아 오 오 야 소모 안먹었어 이거 또 스피터 죽이지마요 죽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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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빗나왔어 아 앞으로올줄 알았는데 안오네 UAG 어 어 노어 훈터 찾아 나 뭐 있네요 밑에있어 밑에 밑에 아 찾아 여기요 사망 조키 여기 스모커 스모커 찾아 아 탱크 탱크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오 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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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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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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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봤어요 어 뭐야 와 씨 와 갑자기 후골 나와버리네 살릴게요 아 밀었는데 오 샷 피해 피 피 피해 아 망했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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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험해 위험해 오 위험해 오 위험한데 이거 오 오 아 다 다운이야 찾아 찾아 아 다 다운이야 왜 찾아 살아나자마자 샷키한테 밀치했어요 아 찾아 탁 돌아다시 가이스크 고자 아 아 어 우리 초반에 한 알겠죠 초반에 한 마림만 와 바로 고고 화이트 해야죠? 네 믿어요 아니 저기 진짜 믿어요 아 목헌터 진짜 믿어요 목헌터요? 저기 아 저기 저기 뭐냐 스모커 일로와봐 일로오세요 어디있어요? 아 여기네? 오케이 딱 여기서 그냥 한 명 땡기면 돼요 오케이 아 오케이 미리 보라고 저 혹시 조키가 예? 그 조키가 저 밑에 나무 나무 보이죠 저기 밑에 예? 간다고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간다고요? 예 이렇게 아 저기 아 이리아가 조금만 너무 커 뒤있지 말고 알지? 오케이 아 조금만 아니 그 위에 말고 그 위에 말고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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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있는데 지금 내가 있는데 오케이 좋았어 아 거기여기여기 아 왔네 아자아자아자아 아 못하니까 뭐 아이고 어 스모컬 아 먹고 탔네 톰 앗 도착해 도착해 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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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아 으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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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스모크 먼저 잡네 스모크 아 있네 찾아 찾아 아 지금 가지 아 아깝다 아 서서졌어 아 여기서 한거 힘든데 헐 헐 짚놀이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살았다 살았다 오 노우 봤다라 아 이만 헐 헐 헐 재밌는 놀이 데미지 약하지만 아 일어났네! 오! 졌다! 오우! 씨! 안에서 이거 위험해. 아, 안자리 탱어! 어... 모커, 모커님. 모커님, 일로와봐요. 잠시만요. 팀, 일로, 일로. 저거 보이죠? 여기, 여기서, 여기서 갑시다. 오, 노우, 씨. 안 이러면 안 돼, 씨. 아, 이런, 씨. 아, 지겠는데, 막판에. 찾아, 찾아 어디, 아 저기 있구나. 아, 이 씨. 부모 나왔는데, 부모가. 프랑시스, 연병 있어요. 아, 하필 내가 부모네. 부모고, 부모고. 아, 자리가. 4명, 연평 4명. 아, 뭐야. 아, 아, 내 부모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 야, 내면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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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1명이야. 빼야되냐? 아, 이런, 씨, 다시. 아, 왜 떨어져, 왜!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어, 한 대 남았네? 오오오오오오오画 아 제프 잃겠다 아 이런 씨 아 이런 씨 어 제발 테프 클럭 하지마 아 이런 아 야 죽었어 씨 야 대면이 진짜 안다네 아 누워잡아 되나 혼자 그래 좀 그런데 스피터 이쪽에 부활할래요 아 좀 기다려 봅시다 오 찾아 스모커 올라가겠는데 스모커 와요 스모커 이 쪽으로 스모커 이 쪽으로 스모커 이 쪽으로 아 아 그 가장자리에서 점프하면서 아 안되나 아 프랑시스가 맞고있나 아닌데 돼 돼 돼 돼 아 안되네 야 씨 벌써 탱크야 아 여기 쟀는데 어 차로 죽었나 이런 아 바뀌었구나 야 야 아따 아고 데려오네 아아 진짜 뭐야 쟀다 쟀가 왜이래 오오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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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잡았다 어우 그거 잡았네 아 씨 왔네 나이스 쟤만더 어! 오, 오케이. 아, 안 돼에에에에! 아, 젖대근. 아... 아, 진짜 아까워. 아... 헬기장에서 마지막으로 안 될 거야, 어떡해.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돼요. 결론은 다 잡아야 이기는 건데. 아, 루이스 맞고 있네. 좋았어. 좋았어. 아, 진짜 안 잡혔어. 결론은 님들. 스모카가 땡겨서 잡았을 줄 알았는데, 아, 못 잡았네. 아... 위로 갈걸. 흠. 야, 막판 열정이네. 아... 아깝다. 아, 그래요. 왜 괜히 엘리베이터 해가지고, 아... 아, 진짜 아깝다. 아... 아하, 엘리베이터 진짜. 아, 흐흐흐흐.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gelma. 레피타. 엘리베이터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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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nyone here this is not happening this is not happening but they supposed to be saving our asses looks like there's been a change of plans holy shit hey kill all sons of bitches right i have not come this far to die now you you you